에이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그래서 오늘 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발려고 하는데 왜 손을 벌려? 자연스럽게 몸을 풀고 싶어 야 몸풀어 몸풀자 몸풀면서 얘기하고 싶어 야 그러면 누가 한 명 나와서 몸풀 그거 해봐 에이 아니 한 명 나와서 준비도 같이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아니 잘못된다고 말했잖아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서로서로 안 받아주기 시작했어 야 뭔 소리라 대기 때부터 안 받아줬어 야 잡았지 그만해 이게 이루 뭐이죠? 네 이루? 에이 그만해 아 맨날 흥석 수리하죠 야 갑자기 하트라이 그냥 해봤어요 무조건 갔다 와야 되나? 야 근데 이거 해야 돼 왜 안해 왜 안해 베이스를까지 밟아야지 이루가 했으면 아니 준비운동 하라는데도 안 하고 말이야 어? 촬영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 말이야 어? 아주 그냥 말이야 어? 그냥 말이야 어? 레벨업 레벨업 아 오늘 왜 이렇게 하이테이션이야 이걸로 다큰 순대랑 더하기 게임 순덕 아 순대랑 우리 좋은 게 아니네 그럴 거 같았어 공포는 뭐 야 처음 차는 거 안 좋은 거 아니야? 가자 삑 아 드론 제일 맞추면 100점 제일 맞추면 퇴근 자 갑니다 어 여기 맞을 거 같은데 디케이 저 저 저 스텝 뭐야 스텝 뭐야 아니 준비 동작이 비보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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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공을 잘 못 차요 그래서 이거라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차고 나서 찍히는 데야? 당연하지 자 2번 선수 에스쿱스 렛츠 고 그 뜻들을 좋아한다 힘 있는 발차기 렛츠 고 와 에스쿱스 와 힘 있는 발차기 렛츠 고 와 에스쿱스 와 아 기록이 좋지 않습니다 기록이 좋지 않습니다 도찐겠지 자 3번 선수 예능계를 잡아먹는 그 이름 부승권 그러나 고기 종목은 못하는 고기 종목의 슛 오 아 더 높게 찰걸 나이스 샷 오케이 조슈지 오 오 아웃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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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웃이야 아웃 괜찮아 괜찮아 민망해 하지마 아 안 민망해 좋아 조슈아 민망하게 하지마 자 유력한 볼뜸 후보죠 제가 보기에는 모래 쪽에 딱 닿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바닥을 차도 아주 재밌을 광경인데요 근데 디노 슈팅 잘해 디노야 돈 만지지 말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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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바람을 왜 이렇게 만져 인마 동서쪽 35도 아 빨리 차 오 제갈 제갈 참면 오 제갈 참면 오 오 오 오 오 오 야 디노가 천명이 된다고? 아 동서쪽 35도가 맞았네 동서쪽 35도가 양쪽이잖아 동서쪽에서 이렇게 올라가 아 동서쪽에서 이렇게 올라가 허리는 디노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야 문중이 이거 약간 나와 있어 몽중이는 맞을 수 있어 아싸리 내가 맞으면 재밌긴 하겠지? 문중이 문중이 문 열어라 열쇠 엽서 문 열겠네 야 디디빠리 야 디디빠리 우와 나보다 머리 나갔어 아니 왜 그래 야 빨리빨리 하자 빨리 허랑이 거미잖아 거미야 투수 공단주인데 너무 거미인데 호랭이라고 해서 그래 자 은근새척 순간이 얘기 맨날 보러오는 우리 이지훈 이지훈 꼬발도 한번 호수 출신 렛츠고 우와 승관이 보다 승관이 보다 훨씬 잘 쳐 승관이 보다 많이 나갔어요 승관이는 고기 정복 못한다니까 진짜 저 그냥 아주 물에 빠진 입만 둥둥 뜰 놈이야 저거 여러분 멀리 나가는 게 게임이 아닙니다 멀리 나가는 게 게임 아닌가요? 지금은 멀리 나가는 게임인데 지금은 맞아요 원웅이 갈게요 게임 알아 역시 원웅 원우 잘했어 원우 형은 안경이 잘 어울려요 발로 잘 못 서요 축구원 김탁규 풋살에서 정말 잘하는 선수죠 김민규 아 근데 안 나간다 형 그냥 발 꼬발로 이렇게 쳐 봐 꼬발로 많이 나을 거 같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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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야, 거기 팀장 되겠는데? 꼬발로 차서 그래, 꼬발로. 갑니다! 와! 와! 갑니다! 와! 아, 말렸다. 와! 오, 멀리 나왔네? 아, 당연하지. 아, 당연하지. 하나 정했나요? 권온이랑 정환이. 아, 맨. 권온 정환 팀장. 신선한 팀장이네요. 팀장을 정했는데 어떻게 해요?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민규. 오! 형, 형. 정환아. 적극성. 나 야구 알지? 나 몸을 던져. 형, 나 일부러 나의 전략을 안 보여준 거야. 나 어릴 때 야구 선수였어. 오케이, 잠깐만. 콥스부터 갈게. 왜 오늘 둘만 놀아? 오늘 둘만 놀아. 아니야. 둘은 오케이, 인정. 그 다음부터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두기 종목을 잘하면 뽑힐 거 아니야, 승관아.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도겸. 도왔어. 알겠어, 우지. 학창 시절 발리하고 티볼 이런 거 다 섭렵했었지.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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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오케이, 승관. 아, 차지만 그래. 아, 승관이. 괜찮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디노. 오케이, 렛츠 고.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저야, 나야. 야, 여기서부터 거기서 거기잖아. 딱 보면 알잖아. 어? 안 해? 오케이, 호랑이. 아, 정말. 거기서, 거기 중에서. 딱 플러스야. 나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야, 근데 나, 나 잘 잡아. 진짜? 공 잘 잡아. 정신 지렁이. 오케이. 나 공 잘 잡아.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원우. 오케이, 준. 오케이. 내가 맨 처음부터 널 뽑고 싶었어. 오늘 5명의 발을 밟으면 되나? 어. 몇 회까지 해요? 9회? 9이닝? 야, 지은아 9회가 왔다 갔다가 1인 거야. 9회만 투하오셔도 임마. 어, 에이씨. 둘이 물어봐주세요, 에이씨. 형은 MC처럼 막. 좋아. 자, 이렇게. 네, 좋아요. 네, 두 세미를 나눴고요. 네. 다들 준비되나요? 네. 에이씨 지금 왜 MC를 하시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너무 열심히 춤을 추다 보니까. 아, 네. 지금은 조금은 다리가 살짝. 아이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 타입. 조금 휴식을 취해야 되군요. 이 회사에 약간 뛰지 못해서. 네. 그래서 제가 심사를 막겠습니다. 네. 팀 명을 정해야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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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팀 명부터가 기선제압이거든. 자, 그러면 우리 정한이 형 팀에서. 5, 6, 7, 8. 개월, 세월. 아, 그겁니까? 네. 어쩌라고요. 그쪽은 얼마나 어린애 같은데요? 저희는 좀 귀여워요. 5, 6, 6, 8. 사람을 통해 집하냐구. 아, 인정인정. 아 인정. 홈팀이랑 원정팀 정해서 홈팀이 이제 말 공격이고. 아... 말이요? 오케이. 좋아요. 진짜 오랜만이다. 굴복 해볼까요? 오오오 아 이거 온지 알아 누가 봐도 불가 나는데? 디에이팅 저기 뒤에서 섞고 와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저 두 명이 들어 두 명이 들어 오케이 난 그냥 엘씨가 등공할게 아 그래 난 후피가 할게 자 동시에 던져주세요 하나 둘 셋 때 던져주세요 하나 둘 셋 우리가 물공이었어 너무 아 바보여 야 눈물 나는데? 우리가 후공하자 우리가 말공 그럼 저희가 먼저 후공하면 되는 거죠? 네 홈피 우리 홈 저희가 어웨이 고 깔아 끌게요 네 입장하실게요 자 자 자 잘하자 에이 하나 둘 셋 하나 셋 말리지 에이 나 살살 굴려줘 가자 개발 새발 화이팅 세발 세발 가자 형 나 살살 굴려줘 개발 세발 개발 세발 긴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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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발 긴장배 긴장배 세발 긴장배 긴장배 어 긴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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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이 아 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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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우 지선주야 좋아! 형 라인 밖으로 가면은 굳이 안 차도 돼 간다! 바람이 우리한테 유리해 굳이 안 차도 돼 굳이 안 차도 돼 잘한다!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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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우지현 야구선수 출신이야 야구선수 선으로 넘어가기 전에 선을 나가면 파울이야 아 선 나왔어? 아 그럼 파울이야 굳이 안 차도 돼 와! 와! 번트 했을 때 이 공이 산룰 지나가기 전에 저 선을 빠져나가면 파울입니다 내가 뭐 해야 되지? 갑니다 네 가요 투 스트라이크 오케이 파울 파울 연락군대의 스타일이 아웃지예요 그럼 이 갈리지면 어떡해요 아웃 아웃 나가세요 1번 타자 고시 아웃 디에이 때 형이 아웃 이런 거 해줘야 돼 아웃 어 다 했습니다 볼 뭔데? 심판? 스트라이크 아니 볼이야 쟤 모르잖아 감사합니다 흰색 줄 안으로 들어가면 스트라이크 맞아 나이스 오케이 뛰어 잡아! 아웃 좋아 좋아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좋아 괜찮아 고장이 일루야 네가 막 이렇게 막기 있어 막 아니 막기 없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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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야 이쪽 생각보다 좀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 아닌가? 고르는 하지만 견.. 이거.. 이건 되잖아 나 이거 해보고 싶었다고 아 볼 좋아 좋아 투 볼 아 던지는 게 어렵네 가자 아 바운스 아 바운스 톱스 잘 굴린다 지금 딱 좋다 투 볼 원 스트라이크 아 그래 나올 때 잘 가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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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민규야 오리발 차도 축구공을 잘 차는 너의 발을 보여줘라 아 저거 가능하겄어? 난 일루까지만 갈게 최대한 멀리 차 이거 냅둬고 볼 그렇죠 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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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맞고 맞았어 바닥에 맞고 맞았어 아니 아니 그래도 맞으면 굳이 와 더블 슬랙 잠깐 심판 체인지 체인지 지금까지 잘 맞혔다 맞으면 이거 어려운데 어 야 이게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야 야 야 야 구슬을 차고 달려 내가 주루 사인을 줄게 야 일루스가 이거 하고 있는 거 불리하지 않냐? 문준휘 빨리 에스쿱스 시작합니다 에스쿱스 에스쿱스 개발 세발을 보여줘 탈살 다녀 탈살 나이트 볼 볼 좋아 좋아 아이 괜찮아 좋아 문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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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건 스트라이크다 정확히 내가 보고 있었어 아니야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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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심판 뭐 하냐 스트라이크 오케이 심판이 스트라이크라면 스트라이크죠 맞추면 되지 이거 오 오케이 온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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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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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스킬 이루 이루 아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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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뭐야 맞춰 아 아 아 아 아 아니 맞추면 아웃이라길래 암절 흐르는 거 아니에요?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나이스 오 나이스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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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되게 재밌네 콥스가 1로에서 3로 뛸 거니까 너는 1로 쪽으로 좀 1로나 2로 쪽으로 가 좋아 나이스 나이스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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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오리다 원아야 번트해도 되겠다 아 오케이 살짝 그렇지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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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준형 나이스! 준형, 살살 오노 준비해야 돼 잡으면 되지? 어 간다! 오! 우와, 우와, 우와! 아싸, 문준이 규칙 몰라! 세입, 세입 오, 알츠고! 잡았어, 미안 회장, 회장 야, 우리 아이템도 쓰자 아이템도 쓸게요 합의 후에 말하세요 우리 발! 우리 발! 우리 발! 이게 너무 큰데, 근데 발이? 어쩔 수 없어 미스터 윤종환 갈게요 나이스! 아니, 우리 발에도 잘 차냐? 잘 차지냐? 저게 뛰는 게 문제야, 뛰는 게 근데 내가 그래서 민규 쪽으로만 차는 거야 아니, 너무 민규 쪽으로만 차는 거야 아니, 진짜 최악이야, 이거 그러면 정환이 형은 다 우리 공격 때 끼고 있어야 되는 건가? 여기서만 끼면 되는 건가? 너희들이 아까 썼어야 되는 건가? 내가 그러니까 합의 후에 쓰라고 했잖아 이거 타자 아이템이니까 무조건 수비가 좋네, 그러면? 여기 갈게요 어, 미안하다 볼 어디 지나가다가 들른 거 아니지? 나 지금은 뭐 스테리크, 볼 아니면 아, 뭔지 모르겠어 아, 근데 이거 하는 게 재밌네 안녕! 가자! 와, 나이스! 아니, 잠깐만, 야! 형, 파울 하나만 더 하면 삼진, 삼진 정환 침착하게 차 건드리기라도 해 멀리 안 가도 돼 좋아! 오, 잘 굴리네 오, 좋아! 오, 나이스! 파울이야, 파울이야 파울, 파울, 파울 분홍색 안 나갔어 분홍색이 나가야 돼 아, 파울 오세요, 아, 나 오, 살았다 아, 아깝다 분홍색을 넘어가야 돼 투하우시오 야, 투시오 여기 하나만 하자, 하나만 잘 던지네 아, 근데 가운드 너무 심각해 아, 근데 밀어 뛰어서 주는데? 아, 저희 투수의 그 그걸 진짜? 나 이렇게 준다? 아, 그... 아, 이건 안 되고 야, 너 저 형한테 그러면 큰일이야 아, 그냥 해, 우리 발이 제일 그지긋해 그냥 한다 네? 오케이 그렇지 오, 잘 잡았어, 잘 잡았어 나이스, 잡아! 잡아! 뛰어, 뛰어, 못 잡아, 못 잡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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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나이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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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어, 어, 슈아, 슈아 슈아 달려, 슈아 달려 한 판, 한 판, 한 판, 한 판 나이스 조슈아 2루타 이게 어차피 못 잡아 아, 잘했다 민규야, 그때 그냥 홈 줘 그냥 어쩌고 오니까 오케이, 가자, 괜찮아 3점 금방 내, 2점이야, 2점 잠깐, 잠깐 저희 스킬 쓸게요 빅볼 빅볼 쓸게요 빅볼 빅볼 좋아, 좋아 야 슈아야 잘 보고 때릴지요, 눈치 서이 형, 서이 형 3루 준비하시고 이거 맞춰 그냥 어 어, 오케이 크로 그 아우시다 아이, 근데 잡고 던져야지 잡아서 던진 거잖아 아 이건 인정해 줘야 돼, 솔직히 이건 인정해져 진정 아우! 오케이 아우시래 야 이거 내가 진짜 잘한 거야 순간이가 좋아하는 백으로 스파이크를 날린 거야 그냥 아 한 번 멈칫하고 갈걸 저희 아이템 쓰겠습니다 호시 공룡을 입히고요 민규 타이어 디노는 레프트 앤 라이트 어? 레프트 앤 라이트요 근데 이거만 하면 되는 거야 너답게 동작이 정확해야 돼 알지? 그 다음에 도겸이는 오리발 할게요 자 여러분 저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정한이 형 오리발 하고요 에스쿱스 동룡 가고요 원우 랩 앤 라이트 하고요 우지 타이어 갑니다 와 신발 지금 겨우 다시 나왔는데 다시 오리발이야 어? 뭐야 우와 어우 멋있어 우와 어우 멋있어 멋있어 아 귀여워 갑니다 조금만 들어옵시다 아웃 죄송합니다 파울 컷세요 컷세요 뭐해? 왜 왜 뭐가 문제야? 나 비니 떨어졌어 비니 떨어졌어? 어 야 우리 공룡 너무 귀여워 하하하하하 하물며 여긴 육식인데 여기 초식이야 야 투수한테 너무 과혹한 거 아닙니까? 하하하하하 지금 던져 투수야 지금이야 형 바람 많이 부니까 짧아진다 아웃 볼 볼 볼 볼 볼 볼 파이팅 개방 볼 볼 야 포볼 돼서 진로 해도 돼 디노야 투수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투수한테 시켜 야 쿱스 형 공룡 잘 시켰다 투수 잘 시켰다 형 일단 그냥 굴리기만 하자 야 너 지금 고지락 같아 볼 볼 나이스 드리볼 자 포볼 가자 포볼 쿱스 형 그냥 두 손으로 굴려 이번에 나이스 오케이 레츠 고 야 공룡 파이더 아우 아 쟤 왜 이렇게 계속 저기만 맞춰 뭐라고 하지 마 뭐라고 하지 마 보리면 걸러야 돼 스태이 안패 하자 쟤 못 잡아 형 파울 하나면은 스트라이크 삼진 형 내가 했어 나이스 뭐야 와 여기 공룡쇼 되게 재밌네요 나도 그거 하고 싶다 나이스 잡자 야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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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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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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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스태이 쟤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잠깐만 레프트 앤 라이트 안 했잖아 레프트 앤 라이트 안 했잖아 레프트 앤 라이트 안 했어요 아웃 아 랩라 아 야 근데 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몰랐잖아 애가 야 우리 애가 몰랐잖아 우리도 원형 없나 안 하면 바로 다음 차례 나오세요 진짜 지명은 뭐 없지? 아이템 형 그냥 차고 달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주간아 니게 잡아야 된다 나이스 나이스 오우 잘한다 잘 잡았다 야 우리 공룡 공룡 섬 간다 야 공룡 야 공룡 대 공룡 간다 좋아 가자 좋아 바로 차나 바로 차나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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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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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내가 달리는 거 멋있어 도영아 미친 듯이 뛰는 거야 아 우리 벌써 투아웃이네 근데 우세 뛸 준비해 우세 형 무조건 뛰어 나이스 조금 잡아야 돼 잡아야 돼 투아 불어왔어 좋아 오 나이스야 잡아줘 쓰리아웃 쓰리아웃 쓰리아웃이야 아 바로 끝이야 우리 아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야 우리 와 2이닝 연속 무실점이야 스마일 잡아야 돼 우리 서로 위에 올라오는 거 마이마이 외치자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조금만 굴릴게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차 형 1루만 해 1루만 해 2루 1루 2루 2루 1루만 가 1루만 가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1루로 줘 아 이 애숨춤 애숨춤 애숨춤쓰 이번 타자 원우 렉텔라이트로 출루 렉텔라이트 출루야 돼요 어? 렉텔라이트로 아이고 이거 못 찾아왔어 너무 잘 쪘었어 우와 우와 너무 잘 쪘었어 야 2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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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 3루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멈춰 와 와 너무 잘해 엠라이스터 원우야? 응 잘하던데 어떻게 했어? 아 너 좋아 좋아 집중하자 준비할 시간 조금만 주세요 그래 알겠어요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저기 가능해요? 이거 메거나 끌거나 똑같지 않아요? 잠깐 없대 민규야 너 들어도 된대 사장님 타이어 좋은 걸로 바꿔주세요 안 바꿔주시네 나이스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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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한 명 아웃시키면 욕심 부리지 말고 한 명씩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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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축구공으로 바꿀게요 그럼 장미형 물러나 한 번 가자 그래 갈게요 형 한 번 하자 형 좀만 멀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멀리 가 어디 가? 멀리 가 어디 가? 아니다 잡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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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호시야 우리 머리만 빼고 있자 아 그래 갈게요 좋아 나이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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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크 아 우리 발 너무 짜증나 진짜 야 이거 죽어 진짜 죽어 진짜 죽어 이거 진짜 죽어 진짜 죽어 갈게요 자 원 아웃만 잘 굴리는데 나이스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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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아웃 나이스 야 좋다 좋다 아 좋은데 스위? 야 도겸이 형 나이스 습이다 빠르면 더 멀리 나가나? 빠르면 더 못 차긴 하는데 아 차는 사람이 못 차면 못 차는 거 같아 자 이번 이닝 깔끔하게 서로 아이템 없이 감정적으로 다운 치는 거 자 역전 가 드릴게요 갑니다 개바 세마 미스터 개바 나이스 좋아요 가봐야 돼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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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관이 잘하네 쏙쏙쏙 그대는 나네 쏙쏙쏙 어렵다 아 어려워 국민 타자 김민규 김민규 야 3류 쪽 좀 볼게 3류 쪽 우지 형 잘 던져 나이스 파울이잖아 나이스 세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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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이잖아 아니 땅볼로 왔는데 땅볼이 애매해 이거는 인정해야 돼 헐 아이고 에이사 씨 아 에이사 씨 잘 지내시죠 잘 지내시죠 아니 파울이래 현석이 형이 아니 이거 형 이러면 아예 다 파울 밖에 안 나오는데 잘 채 볼게 더 잘 채 볼게 잘 채 볼게 그래 얘들아 위로 뛰우자 슈아야 너 쪽 긴장해라 쟤 쪽으로 잘 찬다 어 약간 들려줍어요 나이스 후 후 잘 채워 이긴다고? 나이스 와 좋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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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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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나가네 이제 멀리 나가네 바람이 공이 이렇게 와 우주 씨 좀만 굴려주세요 네 디노 아웃이야 형 뭐? 저야 디노 아웃 오 오 좋아 이거 좋아 오 오 좋아 이거 좋아 오 오 오 돼 돼 돼 돼 돼 잡자 잡자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야야 이게 아웃 야야 이게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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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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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걸 노린 거야 아 이걸 노린 거지 어 이거 진짜 햇빛에 공이 정확히 없어져 야 공을 타고 가 공을 피하셔야 돼요 아 안 되네 공을 피하셔야 돼요 어 안 되네 점수 내지 그래 1점만 내보지 가보자 자 투아웃 하나만 잡읍시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잡는다 볼 형 힘이 또 안 실리니까 볼 볼 우리 좋은 거야? 어 볼이 좋은 거야 볼이 좋은 거야 너무 귀여워 어 좋다 사이크다 나이스 아웃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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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이 될 때가 왔어 일본 허드 나의 편인가 나의 편이야 주인공 가자 거미야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뛰어 뛰어 안 와야 돼 볼 저 저 형이래 보리야 보리라고 야 야 야 경고 줘 야 야 보리야 심판이란 딜합니다 타락의 이야기에 나왔습니다 볼 왜 보리야 이게 와 야 이제 보리야 그냥 바로 홈으로 던지자 와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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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점 나이스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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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2거나rets 유아님 딜으로 가야 돼 김에 Prefer 여기서 5점 따져 5점 그래 그렇지 그렇지 잡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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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만루다 만루 나이스 나이스 잘 막았어 잘 막았어 2아웃 쇼트 기회로 함 남아있어 어휴다! 코발로 쳐 코발로 나이스 뛰어! 잡아야 돼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1점 냈어 우리 만루에서 승리했어 잘했어 우리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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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이템 안 쓰니까 더 재밌다 야 이게 우리가 재밌는데 아이템을 써야 방송이 재밌어 야 우리 그러면 한인이 그냥 하고 아이템 쓰고 이닝하고 아이템 쓰고 그렇게 하자 플레이볼 어 플레이볼은 또 어디서 배웠어? 오케이 어 플레이볼은 또 어디서 배웠어? 오케이 어 플레이볼 알아? 플레이볼 오 잘 던졌어 아 욕심이 부르겠다 욕심이 부르겠다 욕심이 부르기라 시작하자 오케이 좋아 잘 쳐서 저렇게 맞으면 안 돼 우리가 파울 아 오케이 파울 에이지 귀엽네 나이스 아 승관아 야 승관아 코바로 차 그냥 오케이 투 스트라이크 동영아 삼진 오케이 좋아 동영아 좋아 여기에서 아웃되면 진짜 안 돼 여기서 삼진되면 진짜 안 된다 승관아 삼진은 진짜 아니다 여기 삼진 없었다 야 슬라이더 간다 슬라이더 고기 종목에 그렇게 욕심 많은 승관이 한번 보자 스핑걸로서 저렇게 약해 봤거든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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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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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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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1번으로 돌아왔습니다 멤버들 나 잘했다고 해줘 잘했어 잘했어 승관아 잘했어 엄지 어 어 엄석 지금 고기 종목은 승관이야 야 코바로 찰게 어 마음대로 해 자 좋다 나이스 분위기 좋아 가사 좋아 좋아 야 내가 못 잡아 뒤높고 뒤높고 잡아 잡아 아이고 나이스 뛰어 승관아 뛰어 승관아 뛰어 승관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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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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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세이 맞지 야 우지야 페이크 어땠어 원래 그걸 잊어야 돼 됐다 어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디나야 캐치를 조금만 더 잘해보자 아니 햇빛 때문에 진짜 안 보이지 햇빛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 자 수비 잡고요 갈게요 야 애들 나한테 맡겨 내가 이리로 왔으니까 아이고 볼 컬 에이스아 괜찮니? 아 재밌니? 아니 잘하네 이쪽 팀 킥을 타자가 되게 잘해 어 타자가 왜 잘하는 거야 대체 자 왼손 왼발 나이스 뛰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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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이스 뛰어 아이고 올라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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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야 왜 안 잡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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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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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와! 뭐야 왜 안 뒤에서?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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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뭐야? 이게 실책이야. 그러니까 던져서 잘 주든지 아니면 주지기 말든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알아가는 거야, 괜찮아. VMI 투아웃이어도 우리에게는 아직 한 방... 우리 팀 에이스야! 야, 우리 벌써 3점 됐다! 오, 야, 야. 잡자, 이거. 하나 잡자, 잡자. 아니, 아니, 아웃 때문에 그것도 없어. 하나 때문에 그것도 없어. 이걸 잡으면 아웃이지. 잡으면 아웃이었어. 헷갈리게 하지 마. 아, 미안. 나도 헷갈려줘, 그래. 나이스, 뛰어! 좋다, 안정적이었다! 예스. 야, 한 두 바퀴 돌아버리자, 그냥. 그럼 10점 차이 나고 끝내자. 아웃, 골! 골! 아, 재밌어 보여. 도겸 힘들다, 도겸 힘들다. 좋아, 좋아, 좋아! 지금 도겸이 형, 도겸 지쳤어. 가자! 좋아, 좋아. 아, 잘 보는데? 선고하니 좋네. 승관이? 네. 내가 잡는다. 좋아, 좋아, 간다. 야, 파울, 파울, 파울! 다이스! 다이스, 역시 디노는 못 잡아. 디노야, 잘했어, 잘했어. 간다. 좋아! 이거지! 이거, 좋아. 안 좋아! 야, 디노야, 디노야, 디노야.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잡아! 야, 내가 하나 사갈게. 거기서 멈춰. 야, 싸우지 마. 너야, 그냥 빵 쳐버려. 다 보자. 와, 나이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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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네 거. 나이스! 와! 나이스, 빅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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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잘 찼어. 와. 나이스! 들어와, 들어와! 와!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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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 3루 막아, 3루 막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싸우, 싸우, 싸우. 야! 후! 나이스! 아웃. 와,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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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 세이! 세이! 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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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웜! 어우, 깜짝이야. 에스코스 나이스, 번트. 레츠고, 원우. 야, 만루다. 야, 무조건 3루부터, 3루부터. 정환영부터. 야, 끼고 무조건 달려, 그냥. 무조건 달려. 잡아! 나이스, 여기 찍으면 된다. 야, 우리 4점만 내면 콜드 게임이야. 자, 원아웃, 만루. 나이스. 나이스. 잡아! 잡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 하십니다. 나이스, 좋아 하십니다. 나이스, 좋아 하십니다. 이거 틈만 더 내죠? 갈게요. 지금도 충분해. 됐다! 한 번 더! 나이스! 야, 좋아 하십니다. 야, 좋아 하십니다. 야, 좋아 하십니다. 그거야, 그거야.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한다. 아까 그랬을 땐 베이스 그냥 밟고 주네요. 어, 이거 찍으면 돼.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물공이 진 거죠? 물공이 초공 와 진짜 어 그렇네 그래 맞아 물공이 졌다고 한 적은 없어요 저희가 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그니까 다시 한 번 해야 돼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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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팀이 정해줍시다 에스쿱스 나오세요 나 김민규 그래 오케이 김민규 나오세요 야 근데 물공인데 물공 티 안 내면 되는 거야 티가 안 날 수가 없어 어 근데 물공이 진짜 무겁네 진짜 야 도겸아 무겁니 공 야 민규야 모자 벗어라 일단 나 왜 이렇게 무거워 보이냐 아니야 나 되게 가벼워 도겸아 내가 헤딩해서 고대로 돌려줄게 어어 돌려줄게 고대로 받아 하나 둘 셋 아유 아니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이게 물공인 팀이 지는 거잖아 어 근데 도겸이가 나 이거 던지고 싶을 거야 이게 어떻게 해? 봐봐 와 두 개 뭐? 야 너는 우리 팀 아니야? 내가 이거 옮겼다고 이게 무슨 야 날라오면서 내가 물공인 걸 알아 날라오면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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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계속 들리지 자 우리 팀이 이긴 걸로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감사합니다.